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냉장고 문을 닫고 갔는데도 터졌네. 미리 더 매우 저번에 제기했습니다. 어디서 손실이 올라와요? 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타러는 선거까지 매출하는 다 새벽, 그리고 우리 선거까지 near 켜고 로그의 사원에 잊지 않았습니다. 네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름다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타트리만 꼭 벌려주세요 아우 스리아타 소스 맛있겠다 잘 먹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겠네 말이 자꾸 엄청난데 이렇게 물차 있을 때가 잘 없었는데 역시 바다는 물이 꽉 차있어야 멋있는 것 같아 옛날에 여기서 막 낚시 처음 갔대 뭐 잡을 거라고 막 던졌는데 네 저기서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고 진짜 사람들이 뭐 잡혀요 그때 낚시 완전 할지도 몰라서 잘 없어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뺏볼 나가서 그때 낚지도 잡았다가 어 낚지 아 낚지탕탕해서 먹었는데 근데 여기는 조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낚지 잡은게 진짜 뭐라 하지 있을수도 없는 일이었어 오우 무서운 거 봐 응 나가는 거 봐 아까 내가 자면서 봤는데 물이 꽉 들어와있었거든요 나가는 중에는 어우 태양 내가 일출 시간을 봤거든 바꾸래서 응 7시 40분인가 그랬는데 아니 슬금슬금 떠서 안 나왔어 하하 차가 투톤이니까 투톤 오우 있어 위에는 하얗고 밑에는 썩었는데 이 쓰레기 뭐야 이거 진짜 덜어 빠밤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해 질 때 이럴 때 되게 예쁘대. 보면서 술 먹고 그러나 보네. 사 오겠지. 막걸리도 많아. 내 재활용 통이 두 개나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오나 봐. 가오리. 생가오리. 국물이 죽여. 진짜 맛있어. 물을 다 끓여. 이게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밥은 일정할 때 아직 좀 너무 뜨거울 시작해. 어? 밥그릇이 너무 뜨거운데?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가오리는 찐밥 먹으러 했지. 뭐야. 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그거야. 하하하하 겨울인데도 사람 많다. 꼬찌는 꼬찌다. 오 사람 많다. 진짜 사람 많지. 한겨울인데 지금. 아 나 호미 챙겨온다는 게 까먹었잖아. 나 여기 왔었어? 3시간 넘게 팠는데 안 나온다고 욕했어. 아 진짜? 여기 안 나와. 여기랑 막 들추면서 막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욕했어? 어휘 못 잡았어. 그래? 넌 이런데만 오면 뭔가 훅이 나고 하냐? 나 본능 있어. 아 나 여기 팠던 기억이 나는. 엄청 돌아다니면서. 엄청 돌아다니면서. 안 보여서 보면 저렴하게 반응이 나고. 어디가 여기 안 나와! 그러고 막. 원래 갯벌은 타야 돼. 아 저기 봐. 다 파고 있잖아. 뭐 잡는지 봐봐. 아니 할머니들. 어? 저기는 전문적이네. 불 불 불 불 따고 있을걸? 조금만. 조금만. 아 노점들 인근이 있네. 여기 소주도 먹어. 술 당연히 있지. 성게랑 해물 파는데 술 없이 누가 먹니? 아니 근데 저 성게랑 저거 저런거. 다 동현에서 먹는거야?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팔고 있는 것 같아. 아 여기서 낫겠니 저게? 아 근데 여기 바닷가에서. 먹으면 맛있겠다. 기분이지 이게. 그치 분위기. 이거봐 이거봐 이거. 조개 깐거. 어 납치있다 납치. 오 성게알. 오 성게알. 와 성게알이 이렇게 많구나. 근데 내가 잡을 먹이는 쓰레기네. 애기지 애기. 와 성게알 봐. 너무 귀여워. 응. 어머. 멍멍이. 너 펄빠리씨 머리 큰거 아니지?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나 펄빠리씨 머리 큰거 아예 병원. 그냥 펄빠리씨 머리 그치. 개다리는 어디있지? 아니야 그거 말고 아까 꽃개다리 있잖아. 아 꽃개다리. 이거 사장하는거. 아 개다리도 안 나와있네. 개다리 꽃개다리 인도네. 우리는 휴우~~ 일단 이쯤에서 왔다 그치? 휴우~~ 휴우~~ 무대떠래, 빨래, 두치? 네에에엥~~ 그치? 휴우~~ 휴우~~ 식욕에 휴우~~~ 휴우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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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